로얄 리더스 클럽 스타 마스터 공유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에이테미 사업을 하고 있는 로얄 리더스 클럽 스타 마스터 공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로얄 리더스 클럽 스타 마스터 공유원입니다 한국에서 에이테미 사업을 하고 있는 로얄 리더스 클럽 스타 마스터 공유원입니다 4월에 여러분을 Zoom으로 만나고 3월 만에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트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랄까 생각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황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쩌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만은 알지 모르고 코로나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이ότεief 아니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일곱 하루를 계속해 계속해서 우리 생활이 될지 말이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피워버렸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Atomi 사업은 어떨까요? 다른 사업가가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Atomi 회사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사업자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tomi 사업이 일반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사업과 다른 사업과 다른 사업과 다른 사업과 다른 사업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서 Atomi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수업이 충분히 Vince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Atomi 사업을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6천만 루피아 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생활은 가능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었고 미래가 보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업을 해서 내가 대표가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비용, 즉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카페를 오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카페를 오픈하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돈을 투자해야 하고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용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사업비용이 있어도 위험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Atomi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tomi도 마찬가지로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Atomi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사업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가 투자한 사업비용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receip 쿠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 위험 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여러분에게 한 달에 최고 10억 루피아까지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정말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텀의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에텀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apabil아 anda benar benar mengerti mengenai business atomi ini dan anda bisa mengembangkannya maka anda bisa mengembangkannya dan apabila anda berusaha dan mempunyai tech card untuk menjalankan business ini maka pasti anda bisa success disini 사업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판매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플랜을 공부하면서 추천 제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로 소개가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케팅 플랜의 애토미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애토미 제품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애토미 사업을 이해하고 애토미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그 단계는 끝이 없는 무한 단계로 누군가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애토미를 소개하다 보면 10명이 20명 될 거고 20명이 40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입한 사람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1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개가 일어나고 또 소개가 일어나서 8년이 지난 지금에 회원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사실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입한 사람이 10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사람이 30만 명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100명이 더 가입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더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의 파트너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의 파트너분들입니다. 소개, 소개, 소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를 또한 저에게 무한 단계로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를 또한 저의 파트너분들입니다. 이것이 에토미 사업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에토미 사업의 비전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업을 알려나간다면 끊임없는 소개로 회원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상승합니다. 저의 파트너들입니다. 한 명의 소비자를 시작으로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으로 소개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 6백 6백 명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5배나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애터미 성분 가능성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eso,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정보가 가장 큰 도움이 되기 위한 애터미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부터 애터미를 알려주세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금과 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스템 소득 때문입니다 건물 주인은 월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책을 내고 인쇄 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작곡자는 히트곡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을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의료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을 노동 소득이라고 합니다 에터미 사업은 노동 소득이 아닌 꾸준히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꾸준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오토 세일스 마스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마법의 통장을 가지게 될 겁니다 루시스 마스터가 된다면 그동안 많은 회원과 상품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객을 dans을 위해 수 있는 분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이나 비용이 명확한 말인가 막 Zeal yang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иллиона, 역사적인 가짜와 비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도 일을 못할 때에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에도 일을 또 일을 arrogance 그 일을 다음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TM을 시작한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난 2년쯤에서 3년건대에서 다친 허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매월 한 달에 1억 루피아 이상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정말로 멋진 시스템 사업이구나 이 좋은 사업을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한국도 인도네시아도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학교도 회사도 가게도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저 또한 가족들과 함께 몇 개월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의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이 힘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유지되었을까요? 사업이 힘들어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해서 집에만 있었는데도 저에게 매달 한 달에 3억 루피아 이상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저의 매출이 더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밖을 나가지 못해도 택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품이 공급되다 보니까 매출이 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더 상승한 제품이 더 상승한 제품이 더 상승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모힘은 한국 식약처 KFDA에서 면역에 관련하여 우수한 성능이 있다고 인증받았습니다. 해모힘은 한국 식약처 KFDA에서 면역에 관련하여 우수한 성능이 있다고 인증받았습니다. 면역은 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스스로 물리치면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모힘이 면역력에 뛰어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계없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해모힘은 꼭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비아 팀장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우리 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회복되길 바란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혹은 여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매달 시스템 소득으로 한 달에 3억 루피아, 일 년에 36억 루피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 소득의 시스템 소득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시스템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스템 사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자동화로 만드셔야 됩니다. 시스템 사업으로 만드기 위해서는 애터미 교육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복제해야 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을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애터미 교육 시스템을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애터미 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많은 강의와 많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 모든 교육을 나부터 창가하는 것부터 사업이 시작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배우면서 애터미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복제를 합니다. 애터미 교육을 통해서도 다른 교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bisnis-bisnis Atomi ini, maka saya akan belajar untuk lebih mengerti dan untuk bisa menjalankan bisnis Atomi ini. Kemudian, saya juga mengajak orang-orang lain, mengundang orang lain untuk ikut mendengar bersama-sama supaya mereka juga bisa mendengar dan mengerti dan belajar di sini. Yang artinya, dengan begitu, saya membuat duplikasi di Atomi bisnis ini. 교육이 복제되는 것을 반복해야만 여러분들의 Atomi 시스템 사업 yang 완성됩니다. Dan dari sini, itu berulang lagi, terus menerus. Anda hadir di pelatihan dan membuat pelatihan kemudian mengundang orang, itu akan diulang terus menerus. Dan ini yang disebut sebagai sistem bisnis yang ada di Atomi sampai bisa berputar dan sampai sempurna. dan juga tim meeting. Tim meeting도 sangat penting. 성공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tim meeting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계속해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Dan juga tim meeting. Tim meeting itu sangat penting. Seperti meeting seperti saat ini, kita bisa mendengar dan belajar langsung dari para suksesor yang sudah mempunyai banyak pengalaman di Atomi. Oleh sebab itu sangat penting untuk hadir di meeting seperti ini. 이러한 교육 시스템 Atomi 교육 시스템 이 저를 여기까지 성공시켰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Dengan pelatihan 시스템 yang ada di Atomi ini membuat saya terus menerus berkembang mengembangkan diri saya dan juga berkembang di Atomi sehingga saya bisa berkembang dan sampai di posisi saya sekarang ini. Apabila Anda semua yang ada di sini menganggap bahwa pelatihan 시스템 ini sangat penting. Sangat penting maka Anda akan bisa membuat sistem penghasilan Anda sendiri yang Anda bisa bikin dan bisa sukses di Atomi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 복제를 정리 해봤습니다. pada saat 코로나 ini 시스템 duplikat yang ada di Atomi yang bisa kita lakukan saya membuat rangkumannya yang pertama itu adalah seminar online seminar di Atomi untuk hadir selalu di online seminar Atomi dan juga melakukan duplikat untuk member saya yang kedua adalah hadir bersama dengan sponsor di dalam online sistem ini untuk mendengarkan bersama-sama 오프라인 장소 센터나 기타 사무실 이나 오프라인 장소 에서 진행하는 팀 미팅 에 모두 참석 하고 복제 apabila sudah bisa buka 센터 maka untuk offline untuk pertemuan secara offline seperti 팀 미팅 di 센터 atau ada 미팅 yang di 센터 Anda bisa hadir juga yang keempat terus menerus mencari konsumer dan terus menerus membuat bertemu dengan konsumer untuk memperkenalkan product product atomi yang kelima 관심 terakhir dengan atomi 사업 설명 yang kelima terus menerus mencari orang yang tertarik dengan bisnis entomi yang keenam terus menerus mencintai etomi yang ketujuh adalah saya memimpikan mengenai kehidupan kesuksesan yang bisa diberikan di etomi terus menerus saya memimpikan mengenai hal itu ini 7 7 ini 7 hal ini berulang lagi terus menerus anda lakukan sampai anda bisa memberikan duplikat ke partner atomi atomi indonesia eser man hana sa up ian global sa up atomi bukan bisnis hanya yang ada di indonesia aja itu enggak tapi merupakan bisnis secara global jadi anda bisa memperbesar partner jaringan anda mulai dari indonesia partner kemudian bisa menyebar ke Amerika ke China India Canada atau Australia Filipin Mexico dan negara negara lain anda bisa memperbesar bisnis anda 다음 달 영국 오픈되고 유럽 쪽 오픈될 것 jadi untuk bulan depan bulan depan akan dibuka di England England Inggris dan akan buka di negara negara Eropa lain 저는 한국 에서 태어나 한국 밖에 할 줄 모르지만 Atomi 이런 좋은 sistem 때문에 전 세계 20 개국 의 partner 들이 있습니다 Atomi 사업의 크기는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무대로 정말로 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인 Warren Buffett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이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에토미 시스템 소득이 여러분들을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러시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러시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유럽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fins 매 frost 약간의 유일신을 fourteenege 칭팡차를 내 wurden. 러시아, 유럽은 Innев com 이쁜원에 밤에 너무 잘 Agr광살하ático, 경우가 responsive 중 예ublik 생각하실 것 blo켜서 함께 살아가 된다. 찾은 바이러시아 나오자机ами包括 ris tacti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